이번 시간에는 자바에서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문과 함께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인간은 반복적인 작업을 잘 못하죠. 실수하고 지루해하고 여러가지 반복적인 것들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에게 대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기계인 것이고 컴퓨터가 바로 그러한 반복적인 작업을 사람 대신에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구체적으로는 반복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달성이 되는 겁니다. 반복문은 영어로는 loop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iteration이라고도 부릅니다. 둘 다 반복문, 또 반복적인 작업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복문의 문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반복문의 문법은 크게 몇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는 서로 대체 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대표적인 반복문은 while입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반복문이기도 하고요. 여기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적어놓은 형식처럼 while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이제부터 반복문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작은 괄호 안에 반복의 조건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에는 이거는 어떤 기능을 갖는 정보가 들어오냐면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 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괄호가 이렇게 오고 중괄호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구간에는 반복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 위치하게 됩니다. 즉 반복작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영어에서도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무엇 하는 동안 뭐 이런 뜻이잖아요. 즉 여기 있는 이 괄호 안에 들어오는 조건이 참 영어로는 true인 동안 반복적인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행한다 라는 것이 이 while문의 문법적인 구성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코드를 통해서 이 while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예제는 컴퓨터를 무한반복시킵니다. 무한반복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계셨던 것이 있다면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예제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제가 하는 것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loop라는 패키지 안에 여러가지 그 예제들을 미리 준비해놨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whiledemo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예제를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은 똑같이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스크롤이 왔다갔다 하면서 막 까불고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coding everybody라는 내용이 화면에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의 컴퓨터의 현재 프로세스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럼 자바가 이렇게 높은 cpu 점유율을 100%는 안 쓰고 있죠.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한 거겠죠. cpu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바가 두 개가 실행된 것은 하나는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는 것일 거고 또 하나는 eclips도 자바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eclips가 사용하고 있는 이 cpu 점유율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쭉 실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를 여러분이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작하고 있었던, 실행시키고 있었던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이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럼 코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while문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while문의 뒤에 오는 반복 조건, 즉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true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하드코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값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텍스트를 화면에 출력하는 printrn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while 뒤에 있는 이 반복 조건이 언제나 true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될 이 액션은, 이 코드는 무한대로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반대로 해서 여기 있는 true라는 값을 제가 false로 바꾼 다음에 이것을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러가 뜨죠. 그리고 여기 있는 에러가 어떤 건지 한번 보면 자 여기 메시지에 나오는 에러는, 자 이거 자체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자바는 이게 어차피 동작하지 않을 반복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에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형태의 반복문들 yd의 반복 조건이 true나 false가 하드코딩되어 있는 형태의 이런 반복문들은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효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효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업을 무한대로 실행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래 따라서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true가 하드코딩 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여기에 false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현재 이것처럼 뭐 이렇게 똑같은 작업이고 별로 의미 없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경우는 큰 효용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반복문이 조금 더 효용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지능적으로 반복문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언제까지 반복이 진행될 것이냐 바로 그러한 정보와 반복문이 결합됐을 때 반복문은 좀 더 큰 효용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안에다가 여러분이 어떠한 변수값을 줘서 이 안에 있는 이 반복문이 실행되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뜻이죠. 반복문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의 값이 뭐 true였다가 false가 돼서 멈추게 한다거나 또는 이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이 구문 있죠. 이 구문 안에서 반복문을 종료시키는 어떤 코드가 어떠한 맥락에서 동작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 있는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코드로 옮겨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코드인데요. 이걸 제가 먼저 실행을 시켜볼게요. 플레이 실행을 시켰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콘솔이 튀어나오면서 실행결과가 화면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코딩에브리바디 그리고 숫자 0부터 숫자 9까지가 이렇게 코딩에브리바디라는 문자열 뒤에 붙는 형태의 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반복문을 통해서 저렇게 어떤 내용이 바뀌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또 10번만 반복하도록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i라는 변수의 값을 0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i라는 값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점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y문이 등장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투로나 펄스 그 둘 중에 하나의 값을 하드코딩 했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보시는 것처럼 i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언제나 어떤 값을 리턴하나요? true 아니면 false 그 둘 중에 하나의 값만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값은 true나 false가 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변수로 인해서 변수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이 true면 반복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이 되고 여기 있는 값이 false면 이것이 실행이 되지 않고 while문 뒤에서부터 다시 실행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처음에 i는 0이잖아요. 그러면 이 i에 지금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까요? 0이죠. 0은 10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조건은 true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구문이 실행이 돼서 systemout.println에 codingeverybody 더하기 i, 즉 현재 i 값은 뭐예요? 0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codingeverybody 0라는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이 실행이 되는데 i++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어떤 것과 같은 뜻이죠? 이것은 i는 i 더하기 1이라는 이런 형태의 연산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i의 값이 뭐죠? 0이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1이 되죠. 그것을 i의 값에다가 이렇게 넣기 때문에 i의 값은 이 구문이 실행이 되면 0이었던 것이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구문이 실행이 끝나면 다시 여기 있는 이 반복 조건을 체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반복 조건을 다시 체크를 하게 돼서 현재 i의 값은 뭐죠? 현재 i의 값은 1이죠. 1은 1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녹색 구분은 다시 true가 되죠.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이 또 실행이 쭉 되면서 codingeverybody, i의 값은 1이니까 1이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자, 이게 실행이 되면 i는 1이었으니까 i의 값은 2가 돼서 i가 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자, 여기 있는 이 구문이 다시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i의 값은 현재 2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2가 2가 되어 있는 상태고 2는 10보다 작기 때문에 true.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codingeverybody라는 이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출력이 될까요? i의 값이 9가 됐을 때 9가 됐을 때 i가 9가 됐을 때 9는 10보다 작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이 i에는 9가 들어가죠. 그래서 codingeverybody 9까지 출력이 되고요. i 플러스 플러스 요것으로 인해서 i의 값은 10이 되죠. i는 1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i의 i가 10이라는 값이 여기로 들어왔을 때 10이 10보다 작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은 false가 되면서 여기 있는 이 while 구문은 완전히 종료가 되고 while 구문 뒤에 나오는 코드가 있다면 그 코드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실행한 결과가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codingeverybody라는 이 텍스트가 화면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이 뒤에 있는 이 숫자 부분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변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codingeverybody인 텍스트의 마지막으로 9, 9라고 하는 글씨자가 찍혀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실행되는 이 예제가 이렇게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내용을 한 번 꼭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구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while 문과 함께 이 반복문에서 가장 많은 빈도스를 갖고 있는 for 문을 살펴볼 겁니다. 저는 사실 while 문 보다는 for 문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while과 for 문은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구요. 두 가지가 서로가 대체 가능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